랩띵 밥채면서 작업을 몇 주 했는데 일단은 흉시한 라운드 보시고 레슨 들어갈 때 참고할 만한 거는 저희는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해서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은 사실 디벨롭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레슨 하면서 최대한 좀 많이 잡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랩띵 와우! 어떠십니까? 와우! 최대한 이게 군무 빡빡빡 춤 막 각 맞춰 추는 느낌이 아니고 다 각자의 뭔가 스타일과 이런 게 모여서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이브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각자 하면서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나 선생님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게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표현할 때 느낌이 어색하면 되게 나중에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춤을 어떻게 숙지하고 나냐 이 노래를 할 때까지 모션이나 표정까지도 우리가 다 연습을 하고 뮤비를 찍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이 알려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일단 인트로 말고 이게 일자리 벌써 지나서 그 승강의 박스를 더욱더 쭉 진행해야 돼요. 원 투 하면서 할 때 느낌이 투 하면서 드롭 앤 히트 원 투 앤 히트 카운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땐 업이야. 업이었다가 드롭 하면서 다운 다운 앤 히트 원 투 앤 쓰리 포 꽉 앤 세 세븐 에잇 천천히 세 세븐 에잇 원 투 카운트 누워야 누워야! 누워야! 하하 누워! 파이 쓰리 앤 원 투 스리 포 이때 송창이하고 움직이기가 조금 더 앞쪽이야. 소이들 소이들 세 수 로고 스태 히트 한 히트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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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쇼타로캠 쇼타로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 이름을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타이틀곡 첫 안무 연습하는 날입니다 멤버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안무 연습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타로캠 지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선찬 씨 쇼타로캠이요? 쇼타로캠이요 오늘의 첫 연습인데요 어떠십니까? 근데 여기 시청률 얼마나 나오죠? 60%? 근데 저는 80% 이상 아니면 출연 안 하나 감사합니다 괜찮나 이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 사실 감은 안 잡히는데 2일차 3일차 되면 좀 감 잡히면 맞아요 또 재밌게 맛깔나게 맛깔나게? 어 이침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노력파 노력파 성은석 씨 안녕하세요 한번 악수하시고 아침밥 먹었어요? 아침밥 먹었죠 뭐예요? 네? 뭐예요? 아침밥 김치볶음밥?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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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드셨어요 혹시? 저도 김치볶음밥 먹었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숙소 자 당신은 누구시죠? I'm anto 네? I'm anto 오늘 처음 안무 배우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저랑 원빈이 형이 같이 추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추는 부분이 있어 같이 추는 부분이 있어 같이 춤추는 부분이 맞아요 크게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이제 앤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앤톤은 자신감 있게 하면은 또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앤톤 파트 너무 멋있어서 또 댄스 브레이크 파트는 또 쇼타로 형이 거기서 다 혼자 다 찢을 예정이잖아요 그죠? 찢을 예정인가요? 나도 어떻게 찢을 예정이죠? 제가 사다 나의 제 accur wouldn't mind 아아 하하하하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이 어려워요. 일단은 저희 노래에 안무여서 좀 힘들지만 사실 다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럼 라이즈에 박원빈을 하는데 라이즈에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럼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히어미. 히어미.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아!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람. 이게 뭐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소희 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소희 씨. 오늘은 뭐하는 날이에요? 타이틀곡 앨러를 배우는 날인데 게로기타 안무를 배우는 날입니다. 오. 근데 아무래도 이 게로기타는 소희 씨가 중간에 찢어질 부분이 있잖아요. 아 찢는 부분이? 아 찢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찢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희가 보컬로도 찢을 것 같고 또 춤으로도 찢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찢어버려야죠. 다 찢남. 다 찢남? 이소희는 다 찢남. 아 그러면 저희 팀에서 뭘 판단하십니까? 찢는 걸 판단하십니까? 찢는 걸 판단하십니까? 찢단밤. 찢단밤. 찢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팀에 찢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더 찢나요. 형도 찢잖아요. 어떤 걸 찢으시죠? 저 종이요. 종이요. 네. 종이 열심히 찢으시길 바라겠고요. 당신은 뭘 찢으시죠? 쿠키야. 쿠키를 찍고 있고요. 쿠키를 찍고 있고요. 자 여기. 안녕하십니까. 어머 자세가 너무 멋있는데요? 일상이 바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상이 바보. 뭐 드시고 계시죠? 네. 과자. 과자 먹을까요? 밥을 안 먹고 왔나 보네요. 네. 누군요? 대화. 저는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하기 때문에. 둘. 둘. 5,6,7,8, V-V-V-V-E V-V-V-V-V-V-E 형은, 이거? 이거? 형, 거기서 이거 네, 네. 네, 네. 대신 이해했어. 발. 자세히 말해, 선생님. 야, 대리기 한 번 어딜. 그치? 노래에 감사드리려고 하는 기계. 그냥 시작하면. 이런 바이브가 좋은 거 같아. 아아! 어째! 출리기 한 번 돼라고. 하이. 파이이. 파이이. 네, 네, 네. 마이. 어이. 막 이렴. 원래 지어뜨리고는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쓰여서 와야해. 아, 네. 내가 보시면 gosh의 하나의 그것은 아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달려가 어이 막상 아 아 아 아 어쩔지 나갔다가 아오쌰다가 지금 센터기 있었으면 2 2 2 4 5 6 7 1 2 2 5 6 7 1 오 2 2 3 4 5 6 7 8 지금은 아 아 아 아 2 소희 왜 여기 있어 아 왜 그래 2 2 2 2 2 2 2 2 2 3 3 2 2 3 2 2 3 3 2 3 4 3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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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6 6 6 6 7 6 7 7 9 9 9 11 11 11 11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6 15 15 16 바이브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댄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연습을 해서 좀 많이 몸에 붙이고 그 바이브를 살린다면 아마 좋은 퍼포먼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은석이랑 마찬가지로 안무가 노래에 딱 알맞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안무를 어떻게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고 열심히 연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안무가 일단 저희 곡이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갖고 연습을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그냥 정해진 동작이나 뭐 칼근무가 아닌 즐기는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연습이 좀 힘들었어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야! 자니아. 수고했다. 오늘 우리가 첫 연습이었잖아요. 예수. 지금 몇 시야? 10시! 10시. 우리가 오늘 2시부터 10시까지 했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나? 체력이 아직 남아있어. 근데 어땠어 오늘? 약간 질문 같은 걸 약간 쌤들 다른 멤버들 봐주실 때 형이나 원핀 형 찾아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되게 도움이... 진짜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도 고마워 아니 나도 오늘이 처음이라서 약간 다 하는 소화를 못 됐는데 근데 진짜 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 안무 좀 배움이었잖아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댄브까지 나왔잖아 내일은 2절만 하면 그렇지 2절만 하면 거의 끝난 거 아니야? 거의 끝냈죠 너무 빨라 아직 첫날인데 이따 숙소 가도 뭐 할 거야? 숙소 가면 자야죠 자야지 그치 그치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시현 영상 봤잖아요 근데 그 뭐? 두어 파트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아 맞네 맞아 맞아 우선이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몬빈이랑 같이 지져야 되는 라이즈는 찢는다 그치 그치 라이즈는 찢는다 파트가 있는데 근데 너는 하면 멋있을 거야 맞아 저희도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요 아무튼 오늘은 연습 끝났고요 저희는 숙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야 돼요 여러분도 잘 자고 내일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수고했어요 자 소이 오늘 게로 기타를 저희 팀이 다 같이 했는데 맞지 맞아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오늘 1절하고 댄스 브레이크 파트를 나눠서 나갔는데 맞아 너는 오늘 한 것 중에 어떤 느낌을 제일 잘한 것 같아 어떤 걸 제일 잘한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나의 센터 파트가 생겼으니까 우리 소이 첫 센터 센터 파트가 생겼는데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재밌었어? 어떤 게 재밌었어? 내 노래 내 내 파트니까 되게 재밌게 했어 맞아 나도 약간 다른 파트도 신나는데 딱 내 파트 딱 나오면 뭔가 더 텐션 업 되고 신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아직 디테일 같은 게 좀 많이 우리끼리 안 맞춰진 게 또 많아가지고 이따가 또 단체로 하면서 디테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맞아 파이팅 해야지 아무튼 우리 게려 기타 너무 멋있고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연습하러 가볼까? 가자 안녕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목보다 마시네요 이거? 어 약간 수건 같은데? 뭔가 귀엽죠?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아줘 에이 해볼래? 에이 해볼래? 내 탐이 가득한 내 탐이 가득한 수고 귀엽죠? 그 우리가 뮤비 찍으러 미국 가는데 어 미국 가서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하고 싶은 거?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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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자 미국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아니 저 개인적인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최근에 넷땡땡에 넷땡땡 넷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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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넷땡 아 야 야 선착순 뭐 뭐 뭐 반죠 반죠 3초 일단 말을 해 바로 먹었어? 스트리트 바로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그래 그래 샤니야 너 작가다 무슨 하나를 먹고 싶어? 얘랑 생겨놨어 낙기를 봤는데 에리 맛있는 스트리트 스트리트 이번 가면 여러 가지 아니 너가 아는 데 소개해요 아 저 LA 잘 몰라요 자리 냥 며 credit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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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2. 3. 원래는 하는데 원래는 바가지로 빠지는 3. 2. 3. 2. 2. 1. 2. 1. 1. 1. 2. 이거 업다운 있었지 않아요? 아 제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누가 와. 근데 여기 둘이 다운이고 둘이 업인데. 찬양이다 찬양이다. 아 찬양! 찬양이 다운 업인데? 찬양이 다운 업인데 업다운해. 지금 둘이 업다운해. 다 다운했어. 난 좀. 표정이라. 앞에 보는 거랑. 애비를 또 한 번. 한 번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노래할 수 있을까요? 빙빙 스킬 나이스! 어마어마! 아이! 춤을... 어... 아... 에이! 아, 이세벨! 에이! 이세벨! 어! 아! 아! 으아! 아! 아 정상세하고 맛있다 이거 주변에만 다 카메라 가야지 너무 예쁘다 이거 준 거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판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스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표정 연습까지 했는데요. 네.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나도 그랬어. 뭔가 오늘 춤 연습도 하고 나서 표정 위주로 연습을 했는데 환상극에서 촬영할 때 느낌이 확 온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연습이 된 것 같고. 맞아요. 더 과제도 생겼죠. 저희한테. 네. 이제 표정이랑 준비 연습도 좀 더 하고 그리고 메모리즈도 하고 그리고 사이렌도 있으니까 그거 연습하고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하고 내일 녹음이 있어서 야식은 안 먹을 겁니다. 역시 부러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더 수고했고요.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바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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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진행자. 앤톤과 성찬입니다. 표정 연습을 했잖아. 네. 표정 연습했어요? 표정 연습했어요? 했는데 네. 저희 쪽을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네. 이런 표정 하면서 뭔가 춤 한 적 없어? 그냥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냥 춤만? 거의.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니까 보통 댄스 레슨을 하면 춤만 이렇게 추잖아요. 네. 그래서 앤톤 말대로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저도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뭐 많이 해봐야 느는 거 같아요. 자신감만 있게 하면 돼. 오케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해. 오케이. 해봐. 너의 자신감 풀어주세요. 자신감! 마무리한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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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식으로 해봐. 빠이! 큰일한데? 바이! 저 오늘 다들 연습 어떠셨어요? 소희부터. 오늘 일단 춤을 떠나서 되게 좋은 걸 배웠죠. 되게 중요한 걸 배웠죠. 표정도 배웠고 카메라를 보는 것의 중요성 깨달았지. 꼭 필요한 거를 느꼈네요. 진짜 중요하지. 윤석이. 저도 소희랑 같은 얘기야. 이게 역시 우리가 같은 팀이라 그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아요. 같은 생각을 했네 다. 그니까. 일단 춤 외우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일단 표정을 신경을 썼는데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표정을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 겟쓴. 아,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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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표정하고 약간 카메라를 보는 시선처리?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으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다 표정이 다양해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저희 라이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네. 지켜봐주세요. 안녕. 과연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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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